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무 환경 요소에요. 집무 환경의 요소에는 첫번째 조명이요. 요즘에는 뭐 플리커플이 이런거 있잖아요. 눈부심 제거하는거 요러한 조명 줘야 되겠고. 색깔도 좀 안정적으로 밝은 형태여야 되겠고 방음시설되어 있어야 되겠고 공기청정도, 온도, 습도가 걱정해야 되겠죠. 조명은요. 자연조명, 인공조명들이 있는데 자연조명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긴 한데 야근할 때 되면 결국은 조명을 키게 되잖아요. 인공조명 중에 직접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명갓이 있으면 요게 조명이 있는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거구요. 간접은 요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천장형태로 천장의 빛을 이렇게 반사에서 쓰는 그런 것이고 반간접은 요거 중첩된 형태. 조명은 자연조명에 역점을 두구요. 요거 시험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사무실의 조도는 500락스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복원기준에 나와있는거라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요.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사무실 용도별조도 기준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초정밀은 밝아야 되겠죠. 정밀작업 300락스 보통작업은 150락스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작업은 75락스 이상이에요. 요거는 꼭 좀 기억하고 계시구요. 요것도 한번 출제된적 있어요. 통행하는 통로에는 75락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된다.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거죠. 자, 소음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55dB. 이건 ISO 권고기준입니다. 소음이 55dB 정도 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소음작업은 1일.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음작업이라고 한다. 85dB이면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지하철이 지나가는 정도의 굉장히 큰 그 정도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더라구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강렬한 소음작업이에요. 강렬한 90dB 이상 8시간 이상 95dB 이상 4시간 100dB 2시간 105dB 1시간 110dB 30분 115dB 15분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너무 값들이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거 풀기는 좀 어렵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소음의 작업 측정결과 소음 수준이 90dB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한번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의 소음 방지 요령은 소음 발생원을 소음실로 격리시켜요. 별도의 실로 구분하는 거죠. 바닥은 탄성이 있는 재료를 이용한다. 카페트나 이런거 많이 쓰죠. 또 이중유리시설 외부하고의 소음을 차단하고요. 외부 방문객을 가급적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도록 사무실 가까이에 별도의 미팅룸을 만든다. 사무실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보행을 줄여요. 내가 자꾸 일하는데 옆에서 사람 지나다니면 너무 불편하잖아.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게.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가급적 억제하고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벽 20cm 이상 층간소음 이런거 각 개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색채에요. 색채는 회귈화, 조직화, 효율화를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은 노란색깔 저기는 환한 색깔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한 색채 조절이 되어야 된다. 사무원의 능률이 향상되고요. 조명에 효과가 있으면 밝고 쾌적해지고요. 작업의 질이 좋아지고요. 재해가 줄어들어요. 밝음으로 인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죠. 색채 조절 요령에는 책상, 상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밝은 색깔이요. 흰색, 약간 옅은 노란색 이런 게 좋습니다. 색의 경중 감각을 이용해서 사무실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 아랫부분은 명도가 낮은 색으로 명도라고 하는 건 밝기에요. 밝기. 밝기가 적다는 것은 뭔 의미지가 되겠죠. 어두운 색깔을 쓴다. 윗부분은 명도가 높은 밝은 색을 쓴다. 명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 것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닥은 우리가 회색을 깔고요. 시멘트 바닥이지. 그리고 위에는 천장은 흰색을 쓰죠. 자주 접촉하는 책상, 사무용품 또는 벽은 되도록 자극이 적은 색을 사용하고 안저롭고 정적인 사물을 처리하는 사무실은 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비교적 쾌활한 자극성이 높은 색깔을 적용한다. 색채는 온도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붉은 색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색 온도라고 하는 게 있죠. 4000K, 칸델라라고 하든가 6000K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약간 노란빛이 뜹니다. 노란빛. 얘는 뭐랄까? 파란빛이라고 해야 되나? 밝은 색이 되겠죠. 밝은 색인데 약간 파란색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거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이 칸델라 수치가 높은 조명빛 같은 경우 제거하려고 편안하게 보기라든지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 이것도 종종 출제가 돼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산소농도 범위가 18% 이상, 23% 미만 수준의 공기를 이야기한다. 산산가스 농도가 1.5% 미만이어야 되고 황산수소농도가 10ppm 미만이어야 돼요. 얘네가 각각 같은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개별로 출제가 돼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적정한 공기 중 황하수소농도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산소의 농도 범위는 이런 식이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산소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경우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름 안대, 이것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포름 알데이드 이거 우리 한강에서 괴물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괴물이었나? 그 영화에서 포름 알데이드가 이렇게 한강으로 유출돼가지고 괴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모두 괴물이 될 수 있어? 0.1ppm 이하여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공기정화시설 등을 위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의 기류속도 기준은 매초당 0.5m 이하로 한다. 너무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자, 온도습도,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사무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쾌적한 온도와 습도는 각각 21도와 60%가 됩니다.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온도습도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보일러 같은 거 키잖아요. 그러면 보일러가 막 27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답답하고 막 덥고 그러잖아. 저는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21도에 60%.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는 21도면 너무 춥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다고 하고 저는 이래저래 봤을 때 겨울에는 21도 여름에는 한 27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16에서 28도다. 이것도 다 각각 다 한 번씩 출제됐던 아이들입니다. VDT 증후군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가지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VDT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한다. 임계 전멸융합주파수는 임계 전멸융합주파수는 개인의 피로 정도를 스트레스와 말초 혈액순환 기능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검증하는 스트레스성 피로검사 방법 및 참치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임계 전멸융합주파수 전멸이 뭐야? 여러분들 화면은요. 1초에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60Hz, 60번 깜빡이에요. 예전에 우리 브라운관티비 같은 경우는 15Hz였거든요. 점점 성능이 좋아지죠. 요즘에 게임용 이런 모니터 나오는 거 보니까 120Hz, 160Hz 이런 모니터도 있더라고요. 깜빡이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눈의 피로가 적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이 Hz는 기준이 30Hz래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도 기준 프레임이 30프레임이잖아요. 1초에 30장의 사진이 넘어가는 거죠. 됐죠? VDT 증후군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완전 전대역 시력저하, 막막건조, 백내장 뭐 이러는데 저는 백내장에 농내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노화는 뭐지? 두통이나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온다. 그렇죠? 요즘에 뭐 이렇게 강의 한 10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겉옷을 벗잖아요. 그게 운동인 거야. 몸이 펴지면서 너무 시원한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빈혈, 생리불순, 임신, 출산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VDT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요. 40분 이상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스트레칭 좀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무 환경 요소를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다음 포인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